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챔피언 쇼 이빈 멘토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하게 1부와 2부 여러분들 좀 긴 시간 동안 만나 뵙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이나 지금 뭐 고민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바로 전화 접수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좀 길게 진행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종목 가지고 계신 거 이제 딱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좀 깊게 섬세하고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막 채널을 돌리시다가 어 내 종목이 아니네 하고 그냥 넘어가실 게 아니라요. 그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봐드리면 종목을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종목을 도대체 저 멘토는 어떻게 보는 건지 이런 것까지 좀 알아가실 수 있게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이 되실 수 있게 좀 알차고 풍성하게 방송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화 접수 받을 건데요. 전화번호는 023772-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전화 통화가 좀 어려워요 멘토님이라고 하신다면 유튜브 상담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검색창에다가 이데일리 TV 검색하셔가지고요. 가지고 계신 종목 매수가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또 종목을 저희가 또 섬세하게 봐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접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화 접수는 지금 받고 있고요. 저희가 시장을 잠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좀 녹록치가 않습니다. 시장 자체가 지금 올라가지도 떨어지지도 않게 상당히 애매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시장은요. 지금 우회전을 할지 좌회전을 할지 방향선, 기로선에서 서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저번 주 금요일 날 한번 갭을 띄우고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갭을 띄우고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해서 위쪽에서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 거 혹시 보이시나요? 여기서 보이시면 지금 한 7거래일 정도 일주일 넘은 7거래일 정도 위쪽에서 버티고 있다는 건 지금 시장이 위쪽으로 갈지 아래쪽으로 갈지 정하지 아직 못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즘에는 좀 지수는 위쪽에서 버텨주는 것 같은데 제 종목은 좀 가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뻔합니다. 일단 코스피 자체는 움직임이 별로 둔하게 약보합이라든지 강보합이라든지 움직임이 둔하게 움직이는 대신에 이 친구가 많이 움직여주고 있어요. 지금 시가총액을 역시나 많이 움직이고 있는 삼성전자가 오늘도 2% 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삼성전자는 8만 전자라고 8만 전자라고 계속 놀림을 받을 때부터 이 자리부터 뚫어 나간 이후부터는 굉장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의 삼성전자가 보여줘야 되는 포지션이라든지 퍼포먼스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상태에서는 시장이 좀 어렵고 개별 종목 장세라고 불리거든요. 이런 게. 반도체 쪽에 가더라도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다 가는 게 아니라 반도체 쪽에서도 HBM 쪽에 갈 때가 있고 CXL이 갈 때가 있고 되게 난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 장세라고 보실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상태에서는 전화 상담이나 유튜브 상담이나 모든 상담들을 저희 같은 전문가들에게 무조건 받으셔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 건가요? 멘토님이라고 하신다면 일단은 금요일날 오늘 새벽에 미국의 PC 발표가 남아있고요. 또 미국의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또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어저께 좀 강하게 4분기 GDP가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눈치 보기 장수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코스피도 일단 오늘까지 많이 빠져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은 좀 버텨주고 있는 듯한 움직임이다. 그래서 금요일 오늘 미국장, 오늘 새벽장은 좀 휴장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PC가 발표가 나고 파월 연준 의사 발언이 난 뒤에 우리나라 시장이 먼저 월요일부터 반응이 올 텐데요. 그거의 반응에 따라서 좀 긴밀하게 움직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시장은 일단 월말이기도 하고 금요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이 빠져주지 않아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도 역시 움직임이 오늘 좀 없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위쪽에서 약간은 조정받는 느낌이긴 합니다만 오늘 2차전지가 빠지는 거 대비해서는 코스닥도 위쪽에서 지수 자체가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으니까요. 저는 앞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내려갈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양이야, 음이야 이거 맞추는 거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방향성을 잡아주기 위해서 밑으로 떨어지면 그거에 따라서 추가 매수라든지 현금 확보라든지 이런 전략을 취해야 될 것 같고 위로 올라간다면 내가 수익을 즐기다가 약간은 수익권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취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두 가지 정도 전략을 취해야 될 것 같고요. 방향성이 나오면, 제가 계속해서 자주 나오니까 방향성이 나오면 그때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명확하고 섬세한 방향성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은 그럼 그렇게 오늘은 그냥 지지부진하게 흘려보내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급한 건 우리 여러분들의 종목, 내가 가진 종목 도대체 어떻게 되나요? 이게 궁금하실 텐데 지금부터 첫 번째 통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미멘트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에코 앤드림 아, 에코 앤드림 사셨어요? 네, 네. 네, 매수권한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6만 4천 원이요. 6만 4천 원에 매수권은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비중은 30% 비중은 30%요? 네. 이거 누가 말씀 주셔서 사셨나요, 혹시? 아니, 괜찮을 것 같아. 샀어요. 올라와서 에코 앤드림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에코 앤드림이 뭐하는 회사인지 혹시 아세요, 회원님? 네? 에코 앤드림이 뭐하는 회사인지는 혹시 알고 사신가요? 2차 전지 2차 전지 엮이고 결국에는 이 종목 자체가 2차 전지랑 엮여서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상한가 한 번 들어왔고요. 또 여기도 상한가 한 번 들어왔고요. 상한가 두 번을 맞으면서 결국엔 이렇게 밑에서부터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많이 올라온 종목이긴 한데 그 종목을 조금 애매한 자리에서 좀 잡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애매한 자리에서. 사실은 이 종목은요. 여기서 이 손절자리까지 좀 대응을 했어야 돼요. 손절자리는 제가 지금 보니까 한 5만 6천 5백 원 정도 나오는데 지금은 일단 손절자리도 우리가 놓쳤잖아요. 놓쳤어요. 네, 손절자리도 놓쳤고 지금 더 이상 대응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종목에 어쩔 수 없이 장기 투자로 들어가야 되는 진입, 지금 구전에 와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종목 자체의 재무제표나 전체적으로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네. 나빠 보이지는 않은데 이 종목이 너무나 올라간 상태에서 사셨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손해를 들어와야 되는 게 조금 아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떨어지는 와중에 지금 추가 매수를 하는 거는 저는 절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밑으로 떨어지다가 자리를 잡아주는 자리가 있을 거예요. 이 종목 자체가. 어디, 어디서요? 지금 일단은 1차적으로 자리를 잡아줘야 될 만한 자리는요. 제가 봤을 때 3만 8천 원 자리로 보여요. 근데 제가 이제 요거를 우리 시청자님께서 조금 오해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3만 8천 원을 제가 딱 잡아드리면 아, 그래도 TV에 나오는 멘토니까 3만 8천 원 딱 잡아줬으면 아, 난 3만 8천 원 기다리자마자 3만 8천 원 오면 여기서 추가 매수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네. 3만 8천 원에서 자리를 잡고 약간은 횡보하는 기간을 가지면서 이 종목이 3만 8천 원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때 그때 뭘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죠? 그때 추가 매수를 진행해도 되나요? 지금 좀 팔려고 그러는데 아, 지금 파시려고. 저는 이 종목은 한 번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시청자님. 그래요? 네. 왜냐하면 종목 자체가 그렇게 작지도 않고요. 밑에 보시면 그래도 5천 원, 5천 8백억 정도 하는데 시가총액 자체가 얘가 상한가를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올라갔을 때 거래를 같이 동반하면서 올라왔어요. 그 거래가 지금 밑으로 떨어지면서 아직 거래가 빠지면서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 자체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꽃이라고 하죠. 꺼지지 않은 불꽃이라서 한 번 정도 위쪽으로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계속 빠지던데요, 지금. 지금 이렇게 은봉이 되게 많잖아요. 3, 4. 거의 한 8일 정도.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계속 빠지는 건데 이런 종목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같이 화면 보고 계시나요, 혹시? 네. 밑에 이거 거래량 보이세요? 이 밑에 막대? 이 막대가 거래가 한 번 들어왔다라는 건 이 거래를 만들어놓은 세력이 상한가 두 번 만들고 밑에서부터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강하게 올려 붙였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아직 팔고 나간 흔적은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직은 한 번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기술적 반등 타이밍이 있다. 그게 저는 최저점으로 봤을 때 3만 8천 원짜리 정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3만 8천 원까지 그럼 팔았다가 사면 안 되나요? 굳이 지금 자리에서 손해를 보고 파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밑에서 조금 더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위쪽에서 비중이 많으셔서 그렇죠. 밑에서 사는 게 낫다고요? 위쪽에서 비중이 많으셔서 그렇죠, 지금. 네. 그러니까 한 번에 30%를 앞으로는 사지 마시고요. 이 종목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내가 현금 비중 30%가 있으면 10%씩 쪼개서 사시는 습관을 좀 들이시는 게 훨씬 더 좋고 지금은 굳이 이 종목은 손절까지는 나갈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시겠죠? 네, 괜찮으니까 좀 가져가세요. 네, 좀 가져가세요. 3만 8천 원까지? 네, 좀 가져가세요. 지진장님. 그거 가져가셨다가 밑에 자리에 오시면 다시 한 번 전화 주셔도 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민태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롯데관광개발이요. 롯데관광개발이요? 요새 좀 많이 올라오는데 매수거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10%고 11,700원이요. 11,700원? 네. 주식 하신 지 좀 오래 되셨나요? 시장님? 한 지는 좀 됐어요. 이제 잘 못해요. 아니, 그래도 저는 이 가격이라면 괜찮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비중도 10%에다가 나름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사신 건데 예측과 주식은요. 아무도 다음 날 바로 올라갑니다. 무조건 이때부터 상승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밑으로 이렇게 조정을 받을 수가 있고 밑에서 또 어떻게 추가 매수를 대응해야 되는 게 바로 주식이 예측과 대응의 영역이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인데요. 저는 이 종목 위치도 괜찮고 비중도 괜찮은 것 같은데 요거 조금 더 사실 수 있으세요? 예, 예. 더 사고 싶어갖고 아, 더 추가 매수 때문에 전화하신 거구나. 네, 예. 요게 보시면 제가 좀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추가 매수 할 수 있는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네. 요거 보시면 제가 지금 검은 선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자리가 지금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이에요. 근데 매수하시자마자 단 하루도 수익이 나신 적이 없으셨을 거예요. 사시자마자 계속해서 떨어졌는데 이런 종목, 예를 들어 롯데관광 개발, 어디 가서 망할 기업도 아니고 결국에는 카지노사, 제주도 드림타워 이런 것들이 망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코로나는 이미 끝났고 중국에서 내수 진작이 일어나면 중국에서 입도객들이 많아지면서 결국엔 롯데관광 개발이 좋아질 건데 그런데도 떨어진다. 정말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면서 계속 기다리신 거 정말 잘하셨고요. 추가 매수는 언제 해야 되냐? 밑으로 떨어졌을 때 제가 항상 강조드린 이런 횡보하는 라인 횡보했다가 이 친구가 더 100점 플러스가 된 게 뭐냐면 횡보 자리에서 한 번 정도 반등을 주고 다시 한 번 조정을 주고 있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충분히 추가 매수를 진행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네, 추가 매수 하고 싶은 거 같아요. 저는 지금 자리에서도 추가 매수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종목을 사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 사시잖아요. 이 자리에서 지금 사신 만큼 사셔야 돼요. 추가 매수라는 건 비중 10%시니까 10%를 다 사셔야 되는데 그러면 평균 단가가 한 1만 500원 정도 되실 거예요. 1만 500원 정도 딱 중간값 정도 되시면 1만 500원에서 그럼 어디에서 팔아야 되나요? 이것도 궁금하시잖아요.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 친구는 일단 1만 4천 원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1차 매도를 진행을 합니다. 1차 매도를 진행하시고요.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1만 6천 5백 원 정도 자리가 보이거든요. 그 자리에서 수익 전체적으로 실현하시면 올해 이 종목 사셔서 큰 수익 얻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지금 괜찮다고 보여지니까요. 추가 매수 진행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멘토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조목 궁금하세요? 네, 틴크웨어. 1만 5천 2백 원에 6%입니다. 틴크웨어? 네. 1만 6천 9백 원에 5%예요? 아니, 1만 5천 2백 원. 1만 5천 2백 원에? 네, 네. 어떤 것 때문에 사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니, 이거 실적도 좋고 샀는데 너무 주가가 지지부진한 것 같아서요. 아, 원래 이 틴크웨어라는 종목 자체가 뭘로 유명했었냐면 예전으로 보자면 약간 내비게이션 쪽. 아시죠? 내비게이션 쪽에서는 최강자로 불렸고 결국에는 이게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요즘에는 휴대폰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거의 뭐 휴대폰이랑 연결해가지고 많이 쓰잖아요. 이제는 따로 내비게이션을 달거나 그러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틴크웨어가 주식이 많이 떨어졌었죠. 위쪽에서 여기 보시면 위쪽에서 이만큼 많이 떨어졌던 종목인데 그러다가 다시 바닥 잡고 다시 위쪽으로 좀 올라간 계기가 뭐였냐. 일단 틴크웨어에서 또 아, 내비게이션 사업은 좀 안 될 것 같아. 아, 뭐가 좀 좋을까라고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차량에 대해서 굉장히 소유자분들이 차량을 아끼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블랙박스도 굉장히 비싼 걸 많이 해요. 주차돼 있을 때도 배터리 안 나가는 거 뭐 주행 중일 때 양 옆에 다 보는 거 그렇기 때문에 틴크웨어가 바닥을 찍고 다시 한 번 올라가는 계기가 만들어졌었거든요. 네. 네, 그렇게 보시면 지금 올라갔다가 다시 조정을 봤는데 여기 자리에서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 모르시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여기 자리에서 아, 맨토님 이 종목 더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종목은 좀 더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종목은 좀 더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블랙박스에도 영향이 있고요. 이런 쪽에 그러니까 특히나 블랙박스 쪽이나 이 차량 감지 쪽에는 또 AI 쪽에도 엮여서 틴크웨어가 한 번 정도 급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고요. 말씀 지금 하신 거와 같이 매출액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2023년도까지 계속해서 천억, 천억, 천억 늘어나고 있으면서 영업 이익 자체도 늘어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지금 고점이 아니라면 지금 굳이 추가하면서 대응하실 필요 없고 기다리셨다가 수익권에서 매도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매도 목표가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17,000원짜리 정도에서 매도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거기까지 보고는 있었는데 저번에 수익권이 됐었는데 조금 더 보다가 지금 내려갔어요. 아, 이날 못 파셨구나.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게 좀 어려우시잖아요. 매도를 하실 때 한 가지 팁을 좀 알려드리자면요. 매도할 때가 고민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빤히 올라가서 수익권이어도 고민이고 빤히 떨어져서 손해되도 고민인데 매도를 정말 잘하시고 싶으시다면 매도는 정말 매수의 100분의 1 아니면 1,000분의 1 정도로 고민하지 않고 그냥 매도하시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매도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죠? 생각 없이 그냥 매도하세요. 생각 없이. 네, 그냥 생각 없이. 에이, 찐크요. 고맙다 하면서 그냥 바로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네,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인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주님. 네, 반갑습니다. 저, 멘토님이 저 혹시 종목을 좀 바꿔도 돼요? 네, 종목은 어떤 종목이세요? 바꾸셔도 됩니다. 저,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전자 우선주. 네, 이거는 절대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다른 거 넣고 이걸로 변경하는 거예요. 아, 매수과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6만 5천 원에 80%예요. 6만 5천 원에 80%? 네, 제가 오늘 10% 비중 줄여가지고 원래 90%였는데 이제 80%인데 매도를 어느 순간순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요. 이게 지금 되게 어려우시죠? 네, 파는 게 너무 어려워요. 왜 그러신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파는 게 어려울까요? 안 팔아봐서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땐 일단은 시청자님이 첫 번째 비중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팔아야 될지 모르고요. 두 번째, 일단 언제 사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됐어요. 22년도 초반에 사셨다고 해도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내가 2년 기다린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지금 비중을 쉽사리 줄이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게 시청자님만 그러신 게 아니고 모든 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그렇고요. 다행인 건 삼성전자 자체가 굉장한 호재 뉴스가 많아지면서 8만 전자를 뚫어가면서 삼성전자 우선주식도 같이 상승세를 탄 거는 맞아요. 그러면 매도를 언제 해야 되냐? 제가 봤을 땐 저는 지금 상태에서도 비중을 조금 더 줄였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비중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비중이 너무 많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 위쪽으로 올라갈 겁니다. 근데 언제? 내일? 다음 주? 다음 달? 아무도 몰라요. 길게 보면 무조건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이런 종목들은 지지 않고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시청자님이 사신 단가를 제가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으로 보자면 좀 애매한 단가라고 보이지 않으세요? 이렇게 봐요. 네, 맞아요. 애매해요. 지금 그러니까 높지도 낮지도 최저점도 아니고 최고점도 아니고 그렇다고 약간은 고점에 가까운 위치에서 사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코멘트 드리는 건 무조건 비중을 줄여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또 비중을 그럼 몇 프로로 줄여나요 하는 거는 그거는 시청자님의 어떻게 보면 약간 돈의 크기? 고개에 비해서 줄이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제 욕심 같아서는 삼성전자 우선주 지금 80%나 갖고 있을 종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삼성전자를 갖고 있으면 제가 이렇게 코멘트를 안 드릴 텐데 우선주는 조금 제가 봤을 때 배당 쪽에서나 좀 유리할 뿐이지 삼성전자가 또 배당락이 나오면 이 종목이 또 와르륵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지금 비중 거의 50% 덜어내셔서 30%로만 운영하시는 거예요. 배당락이 어제 나오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럼 이게 지금 배당락이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까지인가? 그랬을 건데요. 배당락 28일까지. 그런가요? 이거는 제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아침에도 뉴스를 보고 왔지만 그런가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거는요. 지금 상태에서는 저는 비중 한 50% 정도 줄이셔서 비중을 30% 정도 운영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하시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보고 달려가면 돼요? 그냥 삼성전자가 취입하고 그냥 따라가면 돼요? 네, 그렇죠. 삼성전자랑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되긴 하는데 이게 지금 삼성전자도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얼마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요? 제가 만약에 삼성전자 본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저 한 8만 6천 원 정도였네요. 네, 네, 네. 잘 보시는데 삼성전자 우선주는요. 더 약간 애매한 게 뭐냐면 삼성전자야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고 거래가 많이 융통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선주라는 거는 물론 개인 투자자님들은 많이 가지고 계시긴 합니다만 삼성전자보다는 움직임이 좀 둔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팔고 싶을 때 또 팔지 못하는 유동성의 문제가 또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이건 비중은 어느 정도 30% 정도 줄이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민 멘토입니다. 어떤 점은 궁금하세요? 코아시아. 코아시아요? 매수권은 비중 어떻게 되세요? 7,965원에 30%요. 아, 7,965원에.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아니, 지금 산 지 한 달 조금 넘었는데 최고점이면 한 8,500까지 올라가더니 계속 그냥 뭐 왔다 갔다 쭉쭉 빠지는데 이거 어떻게 더 들고 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좀 더 추가 매수해서 장기로 홀딩해도 괜찮은지 해서 대표님한테 뭐 더 주고 싶어가지고요. 일단 이 종목은요. 종목이라는 거는 종목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시청자님. 예를 들어서 시청자님 친구분들 중에서도 성격이 급한 친구도 있고 성격이 좀 유한 친구도 있고 아니면 성격이 좀 활달한 친구도 있다시피 이 종목 자체는요. 굉장히 종목 자체의 탄력성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고민하시는 게 이제 단가는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종목 자체가 여기서 떨어지면 추가 매수를 고민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추가 매수는 좀 반대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재무제표 상으로서 보시다시피 매출액은 어느 정도 나오지만 적자 폭이 점점 커가는 이런 지금 화면 같이 보고 계신가요, 혹시? 네,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 적자 폭이 점점 20년도부터 계속해서 적자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근로소득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이런 종목에 투자를 한다는 건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닌 거죠. 왜냐? 돈 자체를 못 버는 회사에 우리가 굳이 돈 잘 버는 기업들이 저렇게 많은데 굳이 적자 폭이 커지는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을 들여가며 돈을 들여가며 종목 자체를 고민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다행인 건 시청자님의 비중이 조금 30%가 약간 많긴 합니다만 가격의 위치는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이고 이 종목은 끼라는 게 있어요. 제가 방금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종목 자체가 통통 튀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시청자님 매수가 근처에서 그냥 탈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시청자님 매수가 근처는 한 번 정도 튈 겁니다. 왜냐면 종목 자체가 탄력이 너무 좋아요, 종목은.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시가총액 2천억짜리이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아직 누군가가 이 종목을 만들어 놓고 종목을 위쪽에서 지지부진하게 약간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 지치게 한 다음에 위쪽으로 한 번 정도 쏴줄 수 있는 힘은 있는 세력들이 아직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청자님 매수가 근처 온다면 거기서 정리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굳이 이게 이제 반도체 쪽, 삼성전자, 벤더 쪽 엮여가지고 많이 갔던 종목인데 굳이 코아시아 같은 종목 하지 마시고요. 삼성전자에 진짜 찐 수혜주들이 있어요. 종목명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찐 수혜주 쪽에서 흑자폭이 점점 늘어나고 매출액이 빵빵한 친구들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종목은 매수가 근처에서 정리하세요. 어느 정도 걸릴까요?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시간, 월요일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거는 조만간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약간 불안하시면 매일같이 시청자님 매수당가 있잖아요. 7,965원이라든지 8,000원이라든지 그냥 매도당가를 걸어놓으시는 게 제일 속 편하세요. 아시겠죠? 매도를 그냥 걸어놓으세요. 매도를 그냥 걸어놓으세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전화상담은 잠시 쉬었다가요. 강연의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강연의 안내 잘 보고 오셨죠? 저희가 오늘 금요일이니까 내일 토요일하고 일요일 또 강연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전국 방방 곳곳에 저희 멘토님들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강연을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분들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은요. 나 혼자서 공부한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시장에서 조금 더 오래 있고 경력이 좀 더 많고 그 다음에 좀 공신력이 있는 분들한테 직접 가셔가지고 이것도 여쭤보고 저것도 배우고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니까 주변에 계신 분들 항상 오프라인 강연에 참여하셔가지고요.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연 안내 보고 오셨고요. 바로 유튜브 상담을 좀 중간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에코플라스틱이고요. 에코플라스틱이고 매수가 5,400원의 10% 이미 멘토님 팬입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는데 에코플라스틱을 사신 이유를 좀 여쭤보고 싶네요. 이게 이제 원래 에코플라스틱이라는 종목 자체가 왜 같냐라고 한다면 플라스틱 쪽으로 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이라고 그냥 우리가 단정짓기는 애매하긴 합니다만 이 에코플라스틱이 하는 종류가 뭐냐면 차량 경량화 쪽에 굉장히 특화가 돼있다라고 보여주면 돼요.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나아가야 될 차량들 좌율주행, 전기차, 배터리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차량 자체의 중량을 좀 낮춰야 된다라고 하면서 에코플라스틱이 한때 엄청나게 급등을 많이 했었습니다. 바닥에서 급등을 하다가 다시 횡보하고 다시 급등하다가 횡보하고 그 다음에 좀 내려와서 지금 다시 처지는 듯한 차트로 보여지는데요. 이 종목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손절 라인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거래가 지금 많이 빠져 있고요. 종목 자체가 시장에서 많이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기술적인 반등에서 약 손실권에서 좀 빠져나와야 될 것 같은데 매수가 자체도 5,400원으로 그렇게 낮지는 않고요. 얘는 이제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오면 한 4,900원, 5,000원 라인에서 정리하고 나와야 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보여져요. 기업 자체는 실적이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종목 자체가 시장에서 관심이 없어요. 시장에서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일단은 종목이 시장에서 표류하게 됨으로써 그러면서 시장에서 계속해서 시간을 끌게 되니까 비중이 10%밖에 없으니까 제가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손절 라인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손절 라인 한 4,200원 정도 잡으시고요. 4,200원 이탈하면 바로 손절 진행하시고 바닷건 라인에서 반등이 들어온다. 반등이 들어오면 4,800원 라인에서 정리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 유튜브 상담 보겠습니다. 에브리봇이고요. 로봇주가 오늘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에브리봇하고 2만 6,900원의 10%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잠깐은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로봇주들이 정말 핫하고 한때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이 되면서 로봇주들 자체가 테마를 잃어가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모습을 아마 여러분도 많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더군다나 며칠 전에 엔젤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면서 같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뉴로메카, 로보스타 이런 종목들이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러면 에브리봇은 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혼자만 여기서 하안 까맣고 떨어져가지고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나요? 라고 한다면 에브리봇은요. 다른 로봇들과 다르게 바닥에서부터 너무나 큰 상승을 보여줬어요. 거의 300% 정도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죠. 급상승은 급하락을 만든다. 급상승은 급하락과 항상 친구다라고 보여지면서 얘는 제가 봤을 땐 추가적으로 하락이 더 있어질 것 같아요. 에브리봇이 이때 이렇게 핫하게 올라갔던 이유가 뭐냐면 에브리봇만 지금 대기업에서 인수 얘기 뭐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하나그룹이 됐던 포스코그룹이 됐던 그룹 쪽 측에서 에브리봇을 인수한다라는 뉴스가 만들어지면서 바닥에서부터 300%나 올라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만큼은 조금 떨어진 다음에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로봇주들은 제가 상당히 좋아하긴 하는데요.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로봇주들의 전체적인 숫자가 많이 나와주진 않습니다. 에브리봇은 그나마 숫자가 나와주긴 한데 주가 자체가 숫자보다 그러니까 재무제표보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고평가되어 있어서 밑으로 내려온 거고요. 이 종목은 그렇다고 지금 비중 10%밖에 되지 않으시니까 내려가 있을 때 좀 더 타이밍을 봐서 추가 매수를 진행하는 게 더 좋은데요. 그럼 어디까지 내려가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조금 더 본다면 12,000원 라인까지 내려갈 것 같아요. 지금은 추세 자체가 상당히 꺾여있기 때문에요. 12,000원 정도 내려가면 유튜브를 다시 남겨주시던지 12,000원 내려가면 전화를 다시 주셔가지고 이때 추가 매수를 진행하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다행인 건 위쪽에 5만원이라든지 5만5천원이라든지 고가에 물려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니까요. 손절이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들고 가시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유튜브 다음 상담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이고요.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오늘 많은데요. 삼성물산 12만5천원에 비중 20% 지금 팔까요? 기다려서 수익을 좀 더 챙겨야 할까요? 매도가는 어느 정도로 잡고 대응할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참 어렵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수익 중인 종목도 어려워하는 게 우리 개인 투자자입니다. 제가 이분이 지금 채팅을 남기시기 전에 아마 전화 상담을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저는 매도는 생각 없이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보시면 일단은 삼성물산 자체는요. 바닥에서 진짜 박스권을 몇 년, 한 3년, 4년을 진행하다가 이 친구가 뭘로 올라갔나요? 저 PBR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저 PBR로 올라갔는데 저 PBR로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거의 300%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이 친구는 저 PBR 아니라 고 PBR이겠죠. 그러면 앞으로 정부가 내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저 PBR의 종목에서 이 삼성물산이라는 종목은 더 이상 수혜를 받기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요. 그러면 지금 다행히도 12만 5천원이라는 저 단가에서 잘 기다리셔서 수익권을 냈는데 이거를 지금 매도를 안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라면 이 종목 비중 20% 다 되시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전량 수익 실현 하셔가지고 다른 종목도 밑에서 바닥에서 기다리는 그런 연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보여지니까요. 이거는 전량 매도하셔서 수익 실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유튜브 상담 마지막 상담일 것 같네요. 유튜브 상담 마지막 종목 아프리카TV고요.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는데 아프리카TV가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간 종목이죠. 11만 9천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이 종목이 이렇게 올라왔으면 바닥에서 사실 있으면 종목 상담할 이유도 없고 정말 기분 좋고 유쾌하고 활기차게 말씀을 드릴 텐데 하필 아프리카TV가 이렇게 퍼포먼스를 다 보여주고 난 뒤에 불꽃이 꺼질랑 말랑 꺼질랑 말랑할 때 이 자리에서 올라갈까 말까 올라갈까 말까 50대 50의 확률이 있을 때 굳이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은 이 자리에서 매수하는 게 저는 아직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량이지만 방송에 나와서 여러분들 절대 고점에서 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밑에서 사셔야 됩니다. 밑에서 사서 기다리는 게 여러분들에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항상 시장에 핫한 이슈가 되는 종목 핫 이슈 종목들은 절대로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순간 이런 종목을 이 윗자리에서 사셔가지고 고민이 많이 되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아프리카TV는요. 저는 아프리카TV의 최대 경쟁자가 지금 네이버라고 보여집니다. 아프리카TV가 내는 방송 콘텐츠를 네이버 치지직이라는 콘텐츠 플랫폼 사업을 만들면서 제가 아프리카를 엄청나게 따라붙고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등이 마음이 편할까요? 2등이 마음이 편할까요? 따라가는 2등이 마음이 훨씬 더 편합니다. 앞으로 아프리카는 1등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마케팅비도 많이 써야 되고 2등을 누르기 위해서 어떠한 돈들을 더 많이 써야 되고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태에서도 아프리카TV는 어느 정도는 고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저는 지금 자리 약손실권에서 일단은 현금으로 바꿔놓으셨다가 나는 그래도 이런 플랫폼 쪽이 좋아요라고 하신다면 밑에 자리에서 천천히 모아가시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지금은 약손실권이시잖아요. 지금 자리에서라도 좀 탈출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 얘가 지금 저점이 깨지면 밑으로 좀 내려오거든요. 손절 자리는 11만 1,300원 정도로 보이는데 12만 1,300원이 깨지면 밑으로 더 떨어질 확률이 분명히 있는 종목이라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라도 그냥 현금으로 다시 바꿔놓으시고 밑에 자리에 있는 대형주들로 가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튜브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전화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미 멘토입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ENF 테크놀로지요. 아, ENF 테크놀로지요. 매숫가량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만 6,148원에 10%예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매도 시점을 좀 알고 싶어서요.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2달 됐어요. 사신 지는 얼마 안 되셨네요? 네. 매도 시점. 이거 뭐 때문에 사셨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소재도 괜찮다고 해서 탔는데 타고 나서 바로 떨어지더라고요. 이 종목이 화학 소재 쪽이거든요. 네, 네, 네. 화학 소재 쪽이고 시청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화학 소재 쪽이 앞으로 괜찮으실 것 같아서 사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은 화학 소재라는 건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우리나라의 주도적인 사업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중국에서 경기부양책이 나오면서 중국의 경기가 선순환이 되면 화학과 철강 쪽이 좋아지는 그런 원칙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 원리로. 네, 아시겠죠? 그러면 ENF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사신 위치가 조금 애매해요. 사신 위치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시청자님이 사신 위치가 이렇게만 보더라도 일단은 여기 이 맞는 자리 여기서도 한 번 내려왔고 여기서도 한 번 맞고 내려오고 또 지금 시청자님이 사신 자리에서 막고 내려올랑 말랑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차라리 이 종목이 정말 나는 괜찮고 회사도 괜찮은 회사니까 정말 괜찮다면 차라리 2만 3천 원 자리라든지 최소한 2만 2천 원 자리에서 모아가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지금 사신 자리에서는 상당히 애매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에서라도 우리가 손해는 아니잖아요, 시청자님. 막 손해는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자리에서 약 수익권에서 정리를 하시고 이 종목이 밑에서 이렇게 조정을 받아올 때 2만 3천 원 자리, 2만 2천 원 자리에서 다시 한 번 트라이해보시는 게 훨씬 더 나아 보여요, 저는. 그렇게 진행하시는 걸쯤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자체도 이 수급을 잠깐 보여드리자면요. 이거 혹시 수급 보이세요, 시청자님? 제가 좀 키워드릴게요. 수급 보이세요, 이거? 이게 파란 선이 개인선이거든요, 개인들. 개인들이 지금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수급해서 모아가고 있죠. 모아가고 있고 기관이 초록색 선인데 기관은 계속해서 팔고 있고 외국인은 지금 꿈쩍달싹하지 않아요. 그럼 보통 수급에 대해서 가장 큰형으로 불리는 외국인이 움직이지 않다라는 건 일단은 이 종목에 대해서 외국인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저는 수급적인 측면에서라도 지금 다행인 건 매수가 근처에 왔기 때문에 지금 약 수익권에서 정리하고 밑에서부터 모아가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보여집니다. 종목은 나쁘지 않은데요. 이 머리떼를 넘어가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여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DIT 잘 못 들었습니다. 어떤 종목이요? DIT 아, DIT 매수과란 비중 어떻게 되시죠? 21,300원에 10%요. 아, 21,300원에 10%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오늘 너무 근학이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종목 뭐 때문에 사셨는지, 뭐 때문에 사셨어요, 이 종목? 뭐, 그, 언일링 한도치 장비고, 그 언일링 쪽으로, 수소 언일링 쪽으로 괜찮다고 그래요. 아, 수소 언일링? 네. 네, 그쪽에서 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막 뉴스도 찾아보시고, 기업에 대해서도 좀 찾아보신 것 같네요. 어, 저는 종목 선정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DIT라는 종목 자체는요, 회사도 괜찮고요, 이 종목 자체는 반도체도 하고 있지만, 2차전지 사업도 영역이 돼 있고, 특허도 굉장히 많고, 더군다나 OLED나 LED 쪽에도 좀 다양하게 좀 하는 업체예요, DIT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회사 자체는 튼튼합니다. 요거 보시면 화면 같이 보고 계시나요, 혹시? 시장님? 네, 네. 네, 매출액도 점차 늘어나고 있고요, 소소하게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이 2020년도, 2021년도에 적자가 낮습니다마는, 그래도 22년도, 23년도부터는 흑자를 지속하고 있어요. 소량이긴 합니다만, 매출, 영업이익률 자체는 지금 10%가 되지 않아서, 그렇게 막 너무나 좋네요,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재무제표 자체는 탄탄하다고 볼 수 있는 게, 부채 비율 자체도 100%가 넘지도 않고, 결국엔 빚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회사 자체가. 정말 튼튼하기 때문에 갈 수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건 뭐냐면, 시청자님이 사신 단가가 지금 높은 단가일까요, 낮은 단가일까요? 높은 것 같아요. 네, 이거 그림 보시면 되게 높은 것 같죠, 시청자님. 저는 이게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종목도 잘 보셨고, 공부도 잘 하셨고, 웬만한 사람들은 DIT라는 종목, 무슨 종목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시가총액 5천억 이하짜리는,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나, 딱 보면 딱 나오지, 웬만한 분들은 DIT? 무슨 종목이지? 이렇게 하면서 모르는데, 지금 시청자님이 딱 한번 여쭤보니까, 반도체, 수소, 힐링 딱 나오시잖아요. 공부는 잘 하셨는데, 위치를 너무 아쉽게 잡아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고점이죠. 이거는 거의 단기 트레이더들만 가능한 위치라고 보여지고, 오늘 9%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셔서 올라갔는데, 특별한 뉴스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일단 손전라인까지는 잡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기술 쪽으로 보자면, 바닥에서부터 올라온 종목들이 이렇게 단기 박스권을 만들면, 위쪽으로 올라갈 확률이 있고, 밑으로 내려갈 확률, 두 가지 갈림길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위쪽으로 올라가면 수익권에서 그냥 정리를 때려버려야 되는 거고요. 밑으로 떨어진다면, 밑에 떨어지는 손절가를 정해야 되겠죠. 제가 봤을 때, 이 종목 손절가는 어디 나오냐면, 일단 18,000원 정도 라인에서 나오니까, 18,000원 라인에서 온다라고 하면, 이 종목 그냥 손절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왜냐하면 종목이 여기서, 위쪽에서 손절가를 지키지 못하고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떨어지냐, 12,000원까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과거를 회상해보면, 18,000원에서 이 인벤턴 말 듣고, 약손실권에서 정리하길 잘했다, 이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시겠죠? 손절가를 말씀드렸으니까요, 수익권은 어디까지 보셔야 되냐, 일단은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24,500원 선에서 수익 정리하시면 돼요. 올라온다면,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인벤토입니다. 아,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JYP 엔터요. 아, JYP 엔터요. 네, 8만 5천원에 10%. 8만 5천원에 10%. 지금 추석, 다시 추가 매수 해도 될는지 모르겠어요. 주식 하신 지 좀 오래되셨나요, 시청자님? 오래 안 됐어요. 아, 오래 안 되셨어요? 저는 이거 매수한 시점은 되게 잘 보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지금 좀 더 사야 되나 궁금해요. 아, 제가 이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시청자님, 전화 되셨으니까. 이거 지금 화면 혹시 같이 보고 계시나요, 시청자님? 네, 네. 네, 보시면 화면 쪽에 이 이제 제가 조금 더 진하게 해드릴게요. 조금 더 진하게 해드리면 좀 더 굵기를 좀 더 두껍게 해드릴게요. 이 연두 색깔 굵은 선 보이세요? 네. 네, 이게 이제 주가를 이동평균선이라고 주가의 60일 동안 움직였던 거를 선으로 표현한 선 그래프라고 해요. 근데 이런 이제 JYP 엔터 같은 종목들은 시가총액 1조가 넘고 2조 5천억짜리인데 이런 종목들은 덩치가 큰 종목들은 보통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허리선이라고 불리는 이동평균선, 61선 밑에서는 매수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 저점에서는 잘 사셨다고 보여지는데 추가 매수가 궁금하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좀 빠져가지고 그러면 추가 매수를 언제 해야 되냐 이 61 2평선을 살짝 넘어가는 타이밍이 올 겁니다. 얘가 횡보를 하든 올라가든 이 선이랑 만나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만나는 날 매수하는 건 아니고요. 만났다가 얘가 만났다가 잠깐 헤어졌다 만났다 잠깐 헤어졌다 밀당을 막 할 수도 있거든요. 주가라는 건 항상 움직이니까 근데 이 61 2평선을 밑으로 까는 차트의 모양이 딱 나오는 순간 그때부터는 추가 매수 진행하셔도 돼요. 왜냐면요. 저는 엔터 사업, 특히나 K-POP 사업은요. 앞으로 굉장히 좋게 봅니다. 지금 K-POP 중에서는 대장주라고 불리는 하이브가 어쨌든 며칠 전에 유니버설 스튜디오랑 계약을 하면서 굉장히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그 뒤에 따라서 SM의 신인 활동들 NCT DREAM이라고 하는 그런 신인들이 들어오면서 또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JYP도 이해질세라 트와이스가 됐던 신규 가수들이 또 들어오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여지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엔터의 대장주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JYP, YG, SM 이런 것들이 다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지금 자리에선 추가 매수를 아직은 하지 않는 게 돈도 아끼시고 시간도 아끼시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언제 말씀드려야 되냐. 이 초록색 선이 밑으로 내려왔을 때가 언제 정도 될 것 같냐. 시간은 알 수는 없지만요. 얘가 지금 7만 원 자리에서 계속해서 횡보를 하면요. 이 60위 수입 평선이 차트 밑으로 내려오게 될 거예요. 그때 좀 고민이 되시면 지금처럼 다시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그때 이 이멘토 말대로 여기 7만 원 자리에서 계속 자리를 잡아주네. 그럼 그때 추가 매수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종목이에요. 지금은 사시면 안 돼요. 아직은 기다리셔야 돼요. 좀 더 기다렸다가요?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도 JYP 엔터랑 밀당을 하시는 거예요. 굳이 내가 급하게 들어갈 필요 없이 너 안 내려와? 나도 그럼 너 안 사. 너 7만 원, 7만 1천 원까지 내려와. 너 따라 내려와. 그러면 내가 사줄게. 지금 내가 JYP 나 지금 사야 돼. 이렇게 전전금 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종목이에요. 괜찮아요. 아시겠죠? 위쪽에서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60일선 올라갈 때 그때 사야 되겠네요. 네네네. 그때 다시 전화 한번 주셔도 돼요. 네네.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분 분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가방 컴퍼니요. 아가방 컴퍼니 5,420원에 10%인데요 아유 그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음고생 심하시겠다 아유 갑자기 한 일주일뿐이 안됐어요 많이 떨어졌다 싶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뭐 교육정책 출산정책 출산율 이런 것 때문에 좀 담으신 것 같은데 네 잠깐 들어갔다 잠깐 들어갔다 폭딱 올라가면 팔고 나오시려고 생각하셨던 건데 참 어렵죠 사자마자 거의 떨어지는 게 주식이라고 많이 해요 주식의 대가들도 아니 그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이 종목은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제가 1부 마지막 상담 상대해드릴게요 종목 자체는 저는 선택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비중 자체도 10% 정도 싫으셨다라는 건 저는 탁월한 선택이라고 보여져요 위쪽에서 30% 40% 샀다 그러면 이건 좀 어려운데요 라고 할 텐데 지금 아가방 컴퍼니의 자리는요 화면 보고 계신다면 이 저점을 일단 깨고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종목은 확률상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좋아요 왜냐하면 저출산 육아 이거 관련주에서는 아가방 컴퍼니가 거의 대장주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상한가도 보여줬던 거고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요 일단 이 친구는 한 4천원 정도 선까지는 더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4천원 정도 떨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 지금 비중 10%니까 4천원 정도 떨어져서 자리를 잡아줄 때 추가 맷을 진행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이 종목은 지금 굳이 손절을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 저출산이라든지 지금 육아정책이 됐던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 종목이 보통 지금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총선이 거의 다가오기 때문에 아 이제 얘기 안 나올 거야 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저출산이잖아요 이민자도 들어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분명히 끼가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드리고요 이 밑에 거래가 아직 들어왔다가 빠지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4천원까지 지금 시청자님처럼 마음 불안하게 해서 쭉 팔게 한 다음에 4천원 선부터 올라가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지금은 꼭 주고 계시고 4천원 정도 왔다라고 고민이 되신다 하면 전화 주시면 돼요 4천원 정도 자리까지 온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총선 날짜가 얼마 안 남았는데 괜찮아요 이 종목은 재료가 살아있어요 아직 거래도 살아있고 괜찮습니다 마음 너무 졸이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상담은요 1분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바로 제가 한 10분 정도 있다가 2부에 여러분들 더 많은 종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 뵙겠습니다 2부에 뵙겠습니다 2부에 뵙겠습니다 4부에 뵙겠습니다 5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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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